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공시법 요약집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그 말 그대로 요약집이니까요 기본적으로 뭐 내용을 무슨 기본소명으로 이렇게 그 다 이렇게 축 다 하는게 아니라 일단 시험 문제 나올 만한 거 있죠 그런 걸 기본적으로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자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 기본서 내용을 여러분 충실히 좀 보신 분들은 자 이 추려 갖고 이제 요약집을 이제 내용을 보시면서 더 이제 시험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시험 문제 볼 때 자 시험 이제 나올 수 있는 것만 확실한 것만 이제 정리해 두시고 어 효율성 있게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앞에 이제 우리가 지적 보게 되면 일단 지적은 자 지적의 목차를 보게 되면 지적이 이제 12문제 나오는데 지적이 12문제 나오죠 지적 목차를 크게 보면 이렇게 이제 나눠봤을 때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뭐에요 총설 부분이 있어요 총설 부분이 있고 일단 겨과서 나름대로는 뭐에요 겨과서 나름대로는 일단 뭐를 자 일단 그 총설 부분하고 이제 뭐 등록사항을 섞기도 하는데 뭐 길게 나눠보면 일단 두번째는 뭐에요 국가가 뭘 정하고 등록사항 중에서 이제 행정구역 소재 지번 지목 경계면적 좌표 이런걸 정하니까 우리 시험 문제는 이제 뭐에요 소재 지번 자 토지표 해상 있죠 소재 오늘 지번 지목 그 다음에 면적 에 경계 좌표가 있어요 좌표 이 좌표 중에 우리가 지번하고 지목하고 면적하고 경계 이게 시험 문제가 우리가 12문제 중에서 거의 많이 나올 때는 4문제씩 다 나올 때도 있어요 뭐 적게 나와도 한 두세 문제 정도는 충분히 나오니까 여기서 이제 꼭 올해 시험 문제이고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뭐 작년에 이제 지목하고 경계가 나왔는데 올해는 뭐에요 다 나올 수도 있고 세문제도 나올 수 있으니까 올해 이거 우리 총설 부분은 잘 안나와요 안나오니까 일단 자 뭐에 대해서 우리 요약집 강의 할 때 자 이 기본 뭐의 내용만 그 등록사항 있죠 그 내용을 일단 확실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지적공부 얘기인데 작년 시험에 지적공부가 자 우리가 이례적으로 12문제 중에 다섯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올해는 자 이 지적공부 중에서 자 내용이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많이 나왔던 한 주문 되고 그 많이 나왔던 부분 중에 내용이 어디로 이제 자 아마 이 등록사항 중에 두 개 가고 이쪽 뭐에요 토지동 쪽에 토지동 쪽에 작년에 축적변경 나왔는데 자 올해는 뭐에요 신규등록이나 등록전환 있죠 그런 내용이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쪽으로 이제 집중을 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토지동이 생기면 토지동이 생기면 이동에 따라 뭐하고 이동에 따라 지적을 뭐하고 정리하고 그 다음에 자 공부에 등록할려면 뭐가 필요해요 측량이 필요하죠 자 이런 내용인데 이제 골고루 이제 우리가 어제도 어느 학원 가니까 학생들이 왔고 이제 뭐 얘기하는 중에 뭐 작년에 지적은 다 맞았다 그런 얘기 특히 뭐 63세 되셨는데 63세 되신 여자분인데 작년에 다 맞았대 지적은 그래서 지적을 다 맞아야지만이 뭐에요 다른 뭐 등기법에서 뭐 예컨대 반 정도만 맞아도 5문제 12문제 돼서 5문제만 맞아도 17문제 되고 그리고 뭐 예컨대 세포 반토막 맞아도 8문제 하면 25개 60점이 넘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법 50점 공시대법 60점 그 다음에 자 이 중개사법을 뭐에요 5,6,7 작전 있죠 근데 중개사법 7점 이상 맞아야 돼요 네 이 공법이 50점 맞기가 쉽지 않아요 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전략이 필요하니까 하여튼 쉬운거는 쉬운거는 다 맞을 수 있도록 그런 전략이 필요하니까 이 지적은 이제 꼼꼼히 좀 봐야 됩니다 자 여러분 그 총설 총칙 부분 있죠 뭐 이거는 별로 이제 안중에 하니까 넘기시고 음 자 넘기시고 어디부터 여러 페이지 거기 263페이지 있죠 자 263페이지 등록사항 그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자 일단 뭐에요 토지 조사 등록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시험문제 시험문제 누가 이 국토교통부 장관 있죠 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험문제에 등장할 때 자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은 자 중요한 것은 뭐에요 자 이 틀린 상황으로 들어가니까 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험문제에 나오는게 6군데가 있다 그래서 6군데 그래서 일단 국토교통부 장관 나오면 무슨 단어 등장하면 모든 토지에라는 단어가 나오면 자 그 뒷말 읽어볼 것도 없어요 그냥 모든 토지에라는 단어가 나오면 당이 누구라고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요 국토교통부 장관 하면 모든 토지에 나오면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그 다음에 지적을 뭐하는 사람 지적을 재조사 하는 사람 이게 국토교통부 장관이고 그래서 제자 두개 제자 두개 라고 하는 것은 자 제자 두개 뭐에요 적부재심사에요 적부재심사 얘기입니다 재심사 그 다음에 기역자세계에요 기역자세계 기역자세계인데 기역은 뭐고 자 우리가 이제 지적공부 쪽에서 나오겠지만 자 전산화된 지적공부를 복제해서 관리해서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합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산화된 지적공부를 뭐한다고 공부를 구축한다 그 다음에 지적전산자리 전국단위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지적전단 지적있죠 전담관리기구 기구설치운영 이렇게 여섯가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누가 이제 시 도지사가 또는 뭐에요 또는 대도시 뭐에요 대도시 시장에 뭐가 나오는거 승인 나오는게 있죠 승인 나오는게 세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 반출 그 다음에 지번 변경이 있고 그 다음에 뭐에요 축적변경이 있고 자 이 세가지만 자 시 도지사 대도지상의 승인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문제 딱 봤을때 누가 나오면 시 도지사 승인 나오면 하여튼 승인이란 단어가 발견되면 일단 승인이란 단어가 보이면 일단 뭐부터 앞에 시 도지사가 나오냐 자 만약에 시 도지사가 나온다면 또 앞에 뭐에요 반출 지적공부의 밖으로 빼내가는 반출 지번 변경 축적변경 이 단어가 나와야지 이게 승인받는거에요 만약에 이 단어가 안나오면 그 문장은 틀렸어요 그래서 예컨대 지적공부를 복구할 때 승인을 받는다던가 X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뭐에요 토지 이동현황조사계획을 수립할 때 시 도지사의 승인이 필요하다 자 그것도 X 뭐가 아니라면 반지축적이 아니라면 승인을 절대 받지를 않습니다 그 내용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뭐에요 그 다음에 시도이사 나오는게 우리가 자 이 전산화된 공부 있죠 전산화된 우리는 등기부는 자 등기부는 전산화된 전산등기부에요 그런데 지적은 종이로 된 것도 있고 전산화된 것도 있는데 전산화된 공부를 자 전산화된 공부를 뭐에요 뭐하는거 연구위 보관하는거 지적 어디에다가 지적 정보 뭐에요 정보관리 이 지적정보관리체계에 연구위 뭐한다는 얘기에요 연구위 보존하는 사람 자 시 도지사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있습니다 여기 시 도지사가 들어가요 그 다음에 지적 무슨 직량 지적삼각직량 있죠 이 지적삼각직량에 대해서 검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이 지적삼각직량 성과에 대해서 겨부열람을 하는 사람 그게 시 도지사입니다 지적삼각직량이 단어가 나오면 시 도지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지적 뭐라고 지적 적부심사 있죠 지적직량 적부심사 입니다 이렇게 지적직량 뭐라고 적부심사 아니 적부심사 이 적부심사는 누구를 거쳐야 되요 시 도지사를 거쳐야 됩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에요 누가 나오는거 시 도지사가 나오는게 자 요렇게 6군데가 있으니까 자 이런식으로 6개 6개 외우시고 나머지가 다 누구라고 소관청이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지적국정주의 하면 모든 토지 가로집어넣기 문제도 나왔으니까 봐 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거기 그 두번째 토지소유자 그래서 일단 자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지목 면적연계좌표는 토지이동이 있을 때 나오죠 자 이런식으로 뭐가 있을 때 토지이동이 생긴다 논에다 집을 져서 지목이 바뀐다 아니 뭐에요 자 만약에 토지를 분할해서 면적이 바뀐다 이동이 생기면 일단 소유자가 신청하라니까요 당연한 얘기에요 왜 니가 논에다가 집져놓고 세금을 대로 내야지 답으로 내면 안되니까 뭐하라는 얘기니까 신청하라 누가 신청을 받아요 소관청이 자 신청받고 결정합니다 만약에 뭐하지 않으면 신청하지 아니하면 뭐하겠다 아니게요 직권으로 정리하겠다 세금 제대로 받으려고 그게 거기 토지소유자의 신청 등록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지목 경계면적자표는 토지이동이 있을 때 동그라미 그 다음에 자 있을 때 소유자 있죠 자 이와 그 다음에 밑에 밑에 줄에 그 가로읽은 비롯고 거기 신청을 받아 신청 동그라를 치고 소관청이 결정한다 만약에 뭐가 없으면 자 신청이 그 밑에 직권등록 신청이 없으면 뭐라고 직권 그래서 이제 문장을 빨리 읽는 방법은 우리가 핵심 단어를 딱 보고 그 핵심 단어의 내용에 따라서 정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지적재조사업은 하도 일본 놈들이 엉터리로 측량을 해 나갔고 지금 뭐라고 재정받침을 재정적인 받침이 됐으면 국토유통부 장관이 자 법률 무슨 법률에 의해서 자 거기 지적재조사에 따른 법률에 의해서 이 재조사업을 한다라고 재조사하는 사람이 국토유통부 장관이다 그렇게 이해만 합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등록단위 필지 그래서 거기 성립요건 신경쓰고 없고요 다만 우리가 나중에 뭐 할 때 토지를 합병하게 되면 두 토지가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가 되니까 자 토지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그 여섯 가지 성립요건 있죠 참고로 소유자가 같아야 되고 용도가 같아 되고 참고로 봅니다 양입지도 요새 잘 안 나오니까 신경쓰고 없고요 자 특히 이제 지번에 대해서 중요하니까 지번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지번이라고 하는 것은 지번이라고 하는 것은 자 어디에 자 이 지적공부에 있죠 소관청에 이 소관청에 필지마다 부여해서 공부에 등록한 번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번호는 뭐에요 국가가 자 사람을 관리하려면 주민등록번호가 있듯이 토지를 관리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토지의 번호가 필요한데 그게 지번이에요 땅 번호도 아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지번이 자 지번이 종전에는 거글금 번지수죠 행정구역 주소지가 됐었습니다 근데 아직도 우리가 지금 돌여명 주소가 나왔지만 아직도 뭐에 대해서는 땅에 대해서 계약서를 쓸 때는 공인중개사는 꼭 땅의 번호 주번을 써야 됩니다 자 지번의 구성은 본본과 부번이 있고 본본이라고 하는 것은 뭐에요 이런 식으로 네 본본이라 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1번 2번 3번 이렇게 번호를 구하는게 이게 본본입니다 근데 본본만으로 구성이 안되니까 뭐가 있다 그랬어요 부번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야 했다 그랬죠 그래서 부번은 뭐에요 짝대기 있죠 표시할 때는 짝대기고 읽을 때는 뭐에요 의률기 있습니다 그래서 본본만으로 지번을 구성하는 것은 이건 단식지번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본본에 부번 붙이는 거 있죠 이게 본본에 부번을 본본에 뭘 붙이는 거 부번을 붙이는 거 우리가 뭐라고 이걸 복식지번이라고 합니다 복식지번이라고 한다 복식지번 그래서 단식지번과 복식지번 있죠 그래서 이 본본과 부번을 연결한 것은 이 짝대기 표시로 연결하고 이걸 뭐로 읽는다는 얘기에요 의로 뭐에요 의로 읽는다 읽기는 의로 읽고 표시는 짝대기로 한다 자 그러면 거기 265페이지 자 거기 지번에 그 지번의 표기 있죠 꽤 중요해요 그래서 지번은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한다 다만 임야대장 임야대에 등록하는 토지지번은 숫자 그 앞에 있죠 앞에 그래서 항상 기본적으로 앞산입니다 앞산 앞에 뭐에요 앞에 산자 부르지 이 앞에 산이지 이걸 뒤로 나왔다 이걸 2분으로 나오면 틀리니까 앞산이다 앞산이다 그렇게 꼭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지번은 뭐에요 본본과 부번으로 구성하되 본본과 부번 사이는 짝대기 표시로 연결한다 자 이 경우 뭘 읽는다고 아까 의리인다고 그랬죠 그래서 일단 부분만으로는 지번 구성이 안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 밑에 그 얘기죠 지금 지번은 본본만으로 구성하실 경우 구성하는 경우 단식지번 본본에 부번을 붙이는 건 뭐라고 복식지번 자 다만 부분만으로는 구성이 안된다 그랬어요 자 지번에 부여 분류 해갖고 지번에 진행방향이 있다고 부른데 뭐 그건 그 시험문제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참고로 보세요 사행식은 뱀이 가는 모양대로 하는데 우리나라는 농촌이 많으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하는게 사행식입니다 사행식 단지식은 뭐에요 블록이죠 블록 단지 몇 단지 몇 단지 도시 지역에 쓰는 곳이다 뭐 기후식은 신경수가 없구요 그 다음에 거기 2번 필요없고 동그라미 3번 기본 기반하는 토지 위치 일어날 기자에요 번호를 어디부터 일으키느냐 그래서 우리가 뭐에요 자 이런식으로 자 지번 부여 지역에 쓸 때 북쪽이 있고 그 다음에 남쪽이 있고 그 다음에 뭐에요 동쪽이 있고 서쪽이 있으면 어디부터 북서쪽에 있는 땅부터 번호를 쓰기 시작해서 어느 방향으로 남동 방향으로 분류를 합니다 북서에서 남동이다 자 중국같은 나라는 북동기본식인데 우리나라 영민문화권은 항상 북서에서 남동으로 번호를 부여한다 자 그 다음에 거기 중요하죠 거기 올해 시험에 이제 거기 그 공간정보고침이 나오고 지번을 부여하는 방법 그래서 일단 지번은 그 소관청이 시험 문제 국토유튜브 장관이 시군거울로 부여한다 그러면 틀려요 자 항상 지적소관청이 지번 부여지역은 독리별로 부여하는 겁니다 자 이걸 뭐로 고친다고 국토유튜브 장관이 시군거 별로 부여한다 그러면 틀린다 했어요 자 보시고 북서에서 남동이죠 자 그 다음에 거기 몇 페이지에 266페이지에 거기 신규등록 등록전환에서 자 어디에 지금 여러분 그 268페이지 박스에다가 도예를 해 놨죠 266 268페이지에 박스에 도예를 해 놨으니까 그 도예대로 올해 시험에 나온다 그랬으니까 꼭 뭐 할 필요가 있어요 꼭 좀 암기 좀 합니다 암기 좀 꼭 해 두셔야 되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자 기본적으로 박스 그려놓고 그죠? 자 박스를 그립니다 박스를 그려서 자 이런식으로 박스를 그립니다 박스를 그려갖고 박스 그립니다 일단 구분 구분 자 구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구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 일단 네 가지로 나눠갖고 하나는 뭐라고 자 신규등록 등록전환 신규등록이고 그 다음에 뭐라고 등록 전환입니다 등록전환 지금 어? 지우개가 밑에 있었구나 어이차 자 그러면 일단 자 다시 할까 이거 신규등록 등록전환 자 이렇게 신규등록 등록전환 있죠? 신규등록과 등록전환은 예 지본부의 방법이 같습니다 그래서 뭐라 외우자고 장애호 지본이라는 사장님이 장애호 등신 장애호 등신 있죠? 그래서 이 장애호 등신 인본부 인본부 있죠? 장애호 등신 인본부가 자 이런식으로 어 장애호 등신 뭐에요? 등신 인본부 인본부가 뭐에요? 인접지본문에 부본부신다 어디에다가 인접지본문에 부본부신다 그래서 예컨대 옥산이라고 하는 지본부의 지역이 있으면 이 옥산이에 숫별지 뭐가 있고 토지가 있고 이 숫별지 토지에 어디 인접지 옥산이 인접지 이게 99번이라면 이 대상토지가 신규등록 바다 메리판 토지 등록전환 임야대장에서 토지대장으로 바뀐 토지가 있다면 이건 뭐 인접지 991로 붙인다 99에 뭐라고 1이다 근데 대상토지가 뭐에요? 자 등신인본부가 인돌료 인돌료가 뭐에요? 인돌료 인돌료 하게 되면 만약에 대상토지가 최종지본 900번 옆에 최종지본 옆에 최종지본 옆에 인접했다든가 아니 뭐에요? 섬처럼 멀리 떨어져다든가 아니 필지가 뭐에요? 필지가 여러개 있다든가 여러개 있죠? 여러개 있을 때는 이때는 이때는 최종본분에 최에본은 다음 본분입니다 최에본 다음 본분입니다 최종본분에 다음 본분을 붙인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토지를 뭐하게 되면 토지를 만약에 분할한다고 치자 아니죠? 토지를 토지를 뭐한다고 토지를 뭐에요? 분할을 합니다 이렇게 토지를 만약에 분할한다 아니죠? 분할하면 1필지는 자 이렇게 1필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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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에요? 분할전지본 분전지에요 분할전지본 분전지 나머지 있죠? 나머지 토지는 자 부분만으로 지분 구성이 안되니까 자 부분만으로 지분 구성이 안되니까 나머지는 나본 본본에 나본 나본 본본에 최종부분에 다음 부분이에요 그래서 외울 때는 뭐라고 나부부 나부부 그래서 얘기했어요 부분만으로 구성이 안되니까 항상 부분 앞에 뭐가 들어와 있대요? 최종 그 부번에 자 부번에 본본에 본본에 최종부분에 다음 부분이다 본본에 최종부분에 다음 부분입니다 만약에 주거사무실은 뭐가 있다는 얘기에요? 주거사무실은 건축물이 있다고 생각해보자 주거사무실은 뭐가 있다고? 건축물이 있다 건축물이 그러면 건축물이 있다면 자 1필지는 자 분전지는 나부부 건전지 건전지다 이 건물이 뭐에요? 건물이 있는 건물이 있는 필지에 분할전 지분을 우선적으로 구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자 토지를 뭐하게 되면 토지를 합병한다 치자니까 토지를 합병한다 자 이런 식으로 토지를 뭐하게 되면 합박하게 되면 합병은 뭐에요? 합선지에요 합선지 합선지 선순위 지분이다 선순위 지분이니까 시험문제 나올 때 뭐에요? 후순으로 나온다 그러니까 후순 아니 뭐에요? 최종 지분 나오면 틀린 지분이다 합선지는 뭐라고? 신건지다 신건지 신건지다 신건지 신건지가 뭐에요? 소유자가 뭐해야만이? 신청을 해야지만이 건물이 있는 필지에 지분을 우선적으로 보여주겠다 합선지는 신건지 합선지는 신건지 그 다음에 도시개발사업을 해요 무슨 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한다 도시개발사업을 한다 도시 도사 자 무슨 식량? 지적확정식량 실시지역이에요 지적확정식량을 실시하는 지역이다 자 그러면 도사 누구는 본번이는 자 이렇게 도사 본번이는 본번만으로 지분을 부서하는게 원칙이죠? 도사 본번이는 본번단을 이끌고 본번단 최종본번의 다음 본번과 단지식이에요 단지식 최종본번의 다음 본번 단지식 자 이 두가지 예외가 있다 도사 본번이는 본번단을 이끌고 무슨 행정했다고? 도축제행정을 했다 도축제행정 도축제행정 이란게 뭐에요? 도축제행정은 도시개발사업 전 자 그 다음에 축적변경 그 다음에 지번변경 그 다음에 행정구역 변경에 의한 이 지번변경 자 이 세가지는 똑같은 준영하는 준영이고 이 세가지는 준영이고 이거 똑같은 방법이죠? 똑같은 지역이죠? 도시개발사업지역이니까 이건 후에 하는거고 이건 전에 하는거니까 이건 준영이란 말은 안쓰고 같은 방법에 의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게 266페이지 그 267페이지 있죠? 어 거기까지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 보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그래서 자 동그라미 6번에 자 거기 도시개발사업의 준공 전 얘기죠? 이거 전 후가 아니라 전 얘기죠 전에도 같은 방법을 한다 그 다음에 그 7번 8번 9번은 맨 끝에 준영 준영 써있죠? 그래서 우리 책을 통틀어서 이 공시법 책을 통틀어서 준영이란 단어가 나오는건 여기서만 나와요 그래서 우리 시험문제는 나왔고 지번에 대해서 준영이란 단어가 나오면 자 뭐라고 자 축제행정 축제행정 이 세가지가 준영하는거에요 그래서 우리가 도축제행정 그렇게 외우자는게 의사가 아니라 도사라는 사람이 본본이란 사람이 본본날을 이끌고 어 구제액이 발생한 지역에 가서 뭐 했다는게 도축제행정을 했다 그런식으로 자 암기를 합니다 그런식으로 자 그 다음에 거기 267페이지 지번 변경은 우리가 아까 그 시도이사 얘기할때 승인 얘기했죠? 그래서 예컨대 만약에 지번이 아 지번이 만약에 지번부의 지역에 지번이 이런식으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인데 합하게 되면 1번 다음에 5번 나오죠? 그럼 예컨대도 또 분할하게 되면 7이고 7이 1이고 어 7이 1이고 자 이런식으로 뭐에요? 자 이런식으로 지번부의 지역에 지번이 순차적으로 1번 다음에 2번 나오는데 1번 다음에 5번 나오고 그죠? 토지를 분할하고 합병하다 보면 자 지번이 순차적이 아닐 때가 일단 그랬을 때 한번 지번부의 지역을 싹 밀어버리고 다시 지번을 부여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이것을 지번변경이라고 절차상 누구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시 도지사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시 도지사의 뭐라고 승인이 필요하다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몇 페이지에 269페이지에 자 269페이지에 뭐가 나와요? 지목에 관한 얘기가 나오죠? 지목 중요하죠? 지목 중요합니다 자 일단 그래서 우리가 이 등기법은 수업할 땐 등기법은 어디가 중요하고 별표하라고 하겠지만 이 지적은 뭐에요? 꼼꼼히 해갖고 다 맞아야되니까 말로는 뭐에요? 어디가 시험문제 자제냐고 이건 얘기를 하겠지만 꼼꼼히 다 보시면 책에도 표시가 되있죠? 지목은 뭐 지금까지 한번도 시험문제 안 나온 적이 없으니까 쭉 뭐에요? 쭉 계속 나왔으니까 이렇게 표시가 되어있으니까 그거 보면 일단 감을 잡을 거에요 일단 지목은 거기 쌍가립은 지목의 설정 결정원칙 그래서 1필 하나에 1필 땅 하나에 지목을 하나입니다 1필 뭐 주된 용도 추정입니다 주된 용도 추정은 자 토지 한 해 시험문제 이렇게 한번 나왔었죠? 뭐라고 시험문제 나왔냐면 자 도로에 뭐에요? 도로에 뭘 깔았어요? 괴도를 깝니다 자 이런 식으로 토지 하나에 지목이 뭐라고 도로가 있고 여기다 괴도를 깝니다 괴도를 깐는데 토지 하나가 뭐에요? 용도가 도로고 뭐에요? 철도 용지 있죠? 철도 용지 이 두 가지 용도를 쓰겠다 그러면 과연 이 토지는 하나의 땅에 1필 1목이니까 지목은 하나니까 이럴 경우에 뭐에요? 지목을 뭐라 할 것인가 그래서 이게 바로 주된 용도다 뭘 더 많이 사용하느냐 주된 용도 추정이다 이게 주된 용도 물론 이제 뭐에요? 그 소관총은 이 땅을 관리하는 소관총에서는 제한세를 얻어야 되니까 우리가 우습게 얘기할 때는 돈 많은 도로공사나 철도공사에도 돈 많은 데를 잡아갖고 세금 달라고 하겠지만 이거 이제 광범하게 뭐에요? 한 1년이나 몇 개월 동안 뭘 조사해야 돼요? 자 이게 뭐에요? 철도를 누가 많이 이용하는지 도를 많이 누가 이용하는지 유동성 있죠? 그런거 인구의 유동성은 움직이는 저기를 다 조사하고 뭐 이런 제반적인 상황이 있겠지만 하여튼 땅 하나에 지목은 하나로 해야 되니까 하나로 정해야 된다 그걸 우리가 뭐라 한다? 주된 용도 추정의 원칙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지목의 설정 원칙이 1필 1목 주된 용도 영속성의 원칙이죠? 절대 지목은 영속성이 있어야지 한시적이거나 일시적이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잡종기 할 때 만약에 돌을 캐거나 흙을 있죠? 돌을 캐거나 흙을 파거나 자 토치장 채석장 있죠? 채석장을 원상회복 조건이라면 만약에 임야에서 돌을 캐 놓고 원상회복 조건이라면 그건 뭐에요? 그냥 잡종기가 아니다 잡종기가 그냥 임야다 지목은 바뀌는게 아니다 그런 얘기에요 그 다음에 자 거기 사용목적 추적의 원칙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사용 목적이 뭘 짓는 거니까 개발사업을 하는 거니까 자 거기 개발사업의 공사가 종목되면 지목이 바뀌는 거에요 그럼 택지개발사업의 공사가 자 택지개발사업의 공사가 종목 됐어요 어 그럼 당연히 그 개발사업의 목적이 택지니까 집 짓는 거죠? 어 그건 지목은 뭐에요? 집안저도 거기 자 당연히 제로 바뀐단지 학교부지 공사가 종목 됐으면 거기 학교를 안 짓더라도 이 땅은 뭐가 되는거 이제 학교용기가 된다 그런 개념이에요 지금 음 그래서 거기 자 사회목적 추정인데 두가지만 주대능도 추정하고 자 영속성의 원칙을 보자 그 다음에 이 지목이 표기는 대장에는 뭐에요? 대장에는 자 정식명칭을 써요 대장에는 정식명칭을 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자 이런식으로 뭐에요? 토지대장 임야대장 토지대장 뭐라고? 임야대장 이런식으로 뭐에요? 이런식으로 대장에는 자 무슨 명칭? 정식명칭을 씁니다 정식명칭 요거 예컨대 뭐에요? 주유소용지면 주유소용지 목장용지면 목장용지 자 이런식으로 정식명칭 코드를 쓰고 자 어디에는 지속도 임야도 도면에는 뭐에요? 도면에는 자 24가지는 두문자 두문자라는게 첫번째 음절이에요 머리두자 첫번째 음절을 씁니다 근데 4개있죠? 4개 2장 얼마차? 천원차 이 4개는 뭐에요? 4가지는 자 차문자 두번째 차있죠? 두번째 음절을 씁니다 그게 바로 뭐라고? 장은 공장용지이고 천은 뭐라고? 하천이고 원은 유원지이고 자 차는 주차장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에요? 도면은 시험문제 이런거 나왔죠? 도면을 그려놓고 예컨대에 14 뭐라고? 주라고 하게 되면 주차장이 아니에요 주라고 나왔으니까 이거 뭐라고? 주유성지다 만약에 뭐라고? 유라고 나왔으면 유지지 뭐가 아니라는 얘기하니까 유원지가 아니라는 얘기하니까 유원지 그래서 일단 24개는 뭐에요? 24개는 뭘 쓰고? 24개는 뭐에요? 자 두문자로 쓰고 나머지 몇개지는 4가지 있죠? 4가지는 두번째 음절을 쓰는데 뭐라고? 2장 천원차 그렇게 외웁니다 자 지목의 구분에 대해서는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 하 하 하 하 하 하 하 악